수능이 끝났습니다. 반갑습니다. 문제풀이 기술과 수학을 구분시키는 능력들을 가르치는 수학강사 백현입니다. 자, 수능이 끝났습니다. 지금 선생님이 이 촬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능을 치르고 계시겠네요. 자, 굉장히 수고했다라는 그냥 한없이 격려하고 그냥 정말 잘 싸웠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라는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 나도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위치가 그렇지가 못하네 얘들아 정말 잔인하고 매몰차게 공부하자는 얘기 할게요. 자,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없는 점수에 대한 미련을 버립니다. 당연하게 또 바꿀 수 있는 점수에 집중하자고 바꿀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거기만 생각하자. 그것만 생각하자.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바꿀 수 없게 된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 그 모든 후회, 그 모든 어떤 회상, 그 모든 회, 뭔가 회한 그건 그때 하자고. 자, 지금은요. 막 걱정, 탄식, 후회, 두려움 이런 거 다 걷어치고 일단 내가 바꿀 수 있는 변동이 가능한 거에 집중합니다.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이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. 라고 잔소리하면서 자, 우리 남은 시간 그렇게 갓성비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, 여러분들. 자, 갓성비 따져서 공부할 수 있게끔 자, 딱 한마디 던지겠습니다. 그거 하려고 지금 촬영 중이고요. 자, 여러분들 수능 열심히 하느라 지금 나랑 처음 본 친구들도 많을걸? 뭐 뻔하지. 내가 맨날, 내가 매년 지금 수능 끝나고 보는 애들 다 그렇지, 뭐 대부분. 사실 나랑 쭉 공부한 애들보다 아닌 애들이 훨씬 많아요. 실제 현실이 그런 걸 뭐. 자, 그래서 그런 모든 친구들에게 꼭 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. 자, 각 학교별 내가 지원한 대학의 강의 1강을 봐라. 여러분들 메가패스 있을 거 아니냐. 메가패스 없는 친구들도 그 정도는 좀 투자해. 내가 지원한 대학에 대해서 그 정도 예의는 갖추자고. 내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갈 거라면 그 정도 예의는 갖추자. 뭐, 내가 한양대에 지원했어. 내가 중대에 지원했어. 그러면 중대 기출 강의 정도는 듣자고. 그 정도만 부탁드릴게요. 오케이, 1강을 봐. 1강을. 그리고 최소한 1강을 봐. 왜? 1강에 선생님이 그 학교에 대한 분석 빠바바박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해놓거든. 어떤 학교든 다 그래. 그러니까 모든 대학에 대학별 강좌가 있을 거 아니야. 1강은 선생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학교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. 그러니까 이 대학에서의 합격증을 위해 우리는 이러이러이러한데 전략적으로 접근하자. 라는 얘기를 1강에 다 해놔. 그러니까 무조건 1강 봐. 무조건. 앤드 두번째 행동강령 2. 배기인 페이지 지금 들어오셨죠? 배기인 페이지 자료실에 해당 대학. 내가 지원한 대학의 자료 다 다운받아. 다 올려놨다고. 모든 대학. 선생님이 모든 대학의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. 미처 못 찍은 몇 개 대학도 있는데 일단 주요 대학들 여러분들이 지원한 제일 많이 지원한 수요가 제일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제일 많은 학교들부터 해가지고 주요 웬만큼 찍어놨어. 그리고 자료는 다 올려놨어. 자 그러면 행동강령 1. 내가 지원한 대학의 강좌 리스트가 있는지 보고 1강을 들을 것. 1강 수강할 것. 행동강령 2. 자 선생님 배기인 페이지에 가가지고요. 자 자료 다운받으세요. 해당 대학. 모든 대학에 대한 자료는 전부 다 업로드 해놨으니까요. 지금 바로 가서. 지금 바로 다운. 지금 바로 일강시청. 오케이. 지피, 지기, 백전, 백승. 내가 그대를 알고 우리 둘이 싸우자고. 자 내가 저 학교를 알아야 내가 저 학교에 뚫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거 잊지 말고요. 잔소리. 이렇게 수고 많이 한 그대들에게 수능 보느라 정말 수고한 그대들에게 미안하지만 마지막 한 번 더 잔소리 해봤습니다. 여기까지. хват Plant Reviews. 고맙습니다. 잔소리yeahyeah.